마스티프 영국에서 전투 및 맹수 사냥용으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다. 마스티프란 단어는 주둥이가 두툼하고 짧으며 윗잎수리 아래 턱을 덮는 모든 타입의 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올드 잉글리시 마스티프를 가리킨다. 조상은 티베탄 마스티프이며 약 2000년 전부터 영국에서 전투용, 맹수 사냥용으로 개량되었다. BC 55년에 켈투족이 소유하고 있던 개체를 카이사르가 로마에 전하여 맹수와 싸우게 한 이후 투견의 대명사가 되었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법으로 투견을 금지하면서 경비견이나 군용견으로 개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는 불과 14마리 개체만이 살아남았지만 미국에서 복원되었다. 과거 아시리아에서는 본 품종의 모습을 한 도우를 현관에 묻으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관을 뜻하는 라틴어 마스테네스에서 품종명이 유래되었다. 외관 기는 수컷 76cm 이상, 암컷 69cm 이상, 몸무게는 수컷 72에서 104kg, 암컷 54에서 77kg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더 크다. 가슴은 두툼하고 폭이 넓으며 사각의 큰 머리에 주름이 많은 얼굴, 늘어진 귀와 꼬리를 가졌다. 목은 근육질의 아치 모양이며 등은 곧고 허리는 넓다. 끝이 가늘고 긴 꼬리는 높게 위치하며 종아리까지 늘어져 있다. 털은 짧고 거칠지만 아래로 갈수록 촘촘하다. 일반적인 신체 비율은 체장이 최고보다 길어 보이지만 다리가 짧지 않고 큰 덩치에 비해서 신체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털빛은 살구색, 황갈색, 단황색 등이며 주둥이와 코는 검은 반면 눈 주위는 열분 갈색이다. 성격 및 관리 타인과는 쉽게 친해지지 않지만 주인에게는 매우 온순함에 헌신적이다. 겨울음이 두드러지지만 의외로 민감하고 조심성이 많아 경비견으로서도 훌륭하다. 체구가 크고 성장이 빠름으로 사료를 많이 먹는다. 짧고 촘촘한 털은 손질이 쉬우며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손질하면 되지만 평소 털 빠짐이 있고 1년에 1에서 2회 정도 심한 털갈이 기간에는 튼튼하고 이가 있는 빗으로 죽은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덩치가 큰 만큼 아파트나 빌라 등 공공주택의 실내에서 기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를 수 있다. 넓은 마당이 딸려있는 시골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에서의 실외 생활이 적합하다. 비만을 막기 위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에 대비해 복종 훈련을 해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마스티프 계열이 그렇듯 안구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막염과 결막염에 주의해야 한다. 심장병과 암, 고관절이 형성증, 폰빌레브란트병, 골소암, 간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윗고임이 잘 나타나므로 식후격한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수명은 6에서 10년이다. 5 사이 gracias. 몇 시골 개발이仍 ense insisted.